광주 전남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나보는 단박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임영수 전남 도우원입니다. 보송 출신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임영수 도의원입니다. 기회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저는 지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도의원에 재선된 후 안전건설소방위원장직을 맡아 지역민의 삶은 일 향상을 위해 도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올해도 도민과 함께 소통하며 지역민의 작은 소리까지 귀 기울이는 마음으로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변화 없는 감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해 바쁘게 보내셨을 텐데요. 지난해 주요 의정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난 7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여 지역민과 소통하며 침체된 기업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도민안전을 위해 폭염피해 예방조례와 안전취약계층 지원조례 등 총 연한 한 건의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연말에는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지시해 도정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시정 및 건의함으로써 보다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수용하였습니다. 지역 내 최대 현안과 그에 따른 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 내 최대 현안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침체된 기업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최우선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용록 지사님께서도 우리 도의와 뜻을 같이하여 지역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일자리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는 집행부와 소통하여 행복한 전남 만들기하기 위해 최선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제11대 도의회 의정 목표는 꿈과 행복을 주는 역동적인 전라남도 의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전건설 소방위원회 의원들은 도민은 안전한 상황과 지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모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저 또한 도민들께 드리는 약속이 지켜지도록 기회롭게 의정활동을 펼쳐 도민들에게 꿈과 행복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NB 시청자와 지역민들에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CNB 시청자 여러분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의회에서는 도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희망찬 전남을 만들어가고자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애정어린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